목부터, 가슴, 목부터 무작피하게 앉아있어요 박사님, 보통 우발적인 살인은 칼이 이렇게 위에서 안 들어가죠? 그렇죠, 우발적인 살인은 보통 하복부를 향하죠 죽이려고 작정했고 죽을 때까지 찌른 거예요, 전태산이 개새끼 얼굴은 그때보다 좋아졌는데 좋아지면 뭐예요? 내가 살려놓고 내가 다시 죽였는데 마약 중독자로 그냥 살았음 아직 죽지는 않았을 텐데 피해자 혈흔 외에는 다른 사람 혈흔은 없었습니다 이걸 뭐하러 갖고 계시려고 그러세요? 미숙이 만날 때 같이 보내줘야죠 왜 검사님? 아, 세상에 이거 작년 생일에 내가 선물해준 거예요, 미숙아 아, 미숙아 이렇게 날 가진다 뭐지? 그게 뭐예요? 전동포 보건증이에요 티카를 맡겼어요 티카라면 나바다, 전동포 티카를 뺏긴 게 아닌가 봐요 그리고 일부 나 귀여운